자 우리 이제 이어서 테마 14 보죠. 주택, 여과, 주거 분리. 핵심서 39페이지고 주택, 여과와 주거 분리는 30회, 31회, 32회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고 35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내용이니까 제가 도식화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것만 딱 이해하면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보죠. 어떤 건지. 자 여과가 뭐고 주거 분리를 설명할 건데 일단 여과는 영어로 필터링이라 그래요. 필터링. 우리 이제 여과기 있죠. 여과기. 정수기. 더러운 물 들어가서 깨끗한 물로 나오는 거죠. 그럼 뭔가 비슷한 게 주택시장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어떤 한 지역이 정해져 있고 새 집을 이렇게 그렸어요. 새 집이에요. 반짝반짝 새 집. 이거 우리가 고가 주택이라고 하고 또는 고급 주택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30평 아파트 새 집이 있다 하더라도 강남에 있으면 30억이고 김포에 있으면 10억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잘 몰라요. 김포는 10억이고 강원도 저기 외진 곳은 3억일 수 있잖아요. 가격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역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고가다 고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역이 정해져 있을 때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같은 아파트라고 했을 때 비싸려면 새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머릿속에 주택 여가가 나오면 고급 주택은 비싼 집이라고 해서 가면 안 되고 새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정해져 있고 새 집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새 걸로 되어 있는 새 집을 얘기한다. 새 집을 얘기하고. 이 새 집이 얘가 만약에 30년이 경과했다고 해보죠. 30년이 경과했다. 그럼 이제 이 집이 좀 낡아질 수 있겠죠. 이 집이 이렇게 낡아졌어요. 이렇게 낡아졌다고 해보죠. 낡은 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낡은 집이 된 이유가 뭐냐면 낡아졌을 때 분명히 이걸 새 집으로 바꿀까? 낡은 채로 머물러 있을까를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동안에 보수 비용과 이 집을 보수하는 비용. 보수 개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새 집으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수 개량이라고 얘기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집으로 바꾸는 비용. 이 보수 비용이 만약에 5억인데 보수 후에 보수를 했을 때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가치 상승분을 보니까 1억밖에 올라가지 않는데요. 지금 보수 비용이 크죠. 그럼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안 고치는 거죠. 이거 당연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보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낡아지겠죠. 그래서 이 낡은 집을 뭐라고 하냐면 저가주택, 저급주택이라고 얘기해요. 저가주택, 저급주택.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득계층을 봤을 때 고급주택, 고가주택은 새 집이니까 여기에는 고소득층이 살 거예요. 고소득층이 살 거고 여기 여전히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편하겠죠. 돈은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집을 고쳐봤자 손해가 나고 다른 집에 아직 갈 여건이 안 되니까 불편하게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옆에 이웃한 지역에 개발 지역이 있어요. 이 개발 지역이니까 개발 지역에 신규주택이 공급됐다고 해보죠. 이렇게 신규주택이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 고소득층은 여기에 살기는 불편하고 돈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 신규주택이 이사 갈 수 있는 공간에 여기에 신규주택이 공급됐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사를 가겠네요. 그래서 이사를 해요. 이동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소득층이 살게 되고 이 집은 빈집이 되겠죠. 공가가 되겠네요. 공가. 그런데 마침 여기에 요즘은 없는데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초가집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 있어요. 저소득층이 있는데 좀 더 좋은 집에 가고 싶었는데 마침 보니까 얘보다는 좀 좋은 집이에요. 낡은 집이지만 얘보다는 좋은 집이 비어져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동을 해서 주거지를 이동한 거예요. 저소득층이 들어가게 됐어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잘 보면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들어오고 빠져나갔잖아요. 물론 순서는 빠져나가고 빈집이 되어서 들어왔잖아요. 여과가 일어난 거예요. 더러운 물이 들어가고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물론 이걸 더럽다 깨끗하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비슷한 과정이다. 필터링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시장의 필터링이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과라고 얘기해요. 주택여과. 자 그럼 주택여과 일어날 때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을 이걸 낡아지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아래쪽으로 간다 해서 하향여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향여과. 반대로 가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반대로 간다라면 상향여과예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새 집으로 바뀌어졌다. 낡은 집이 새 집으로 바뀌어졌다. 그러면 상향여과라고 한다. 단순히 주택만 새 집이고 헌 집으로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 뭐가 바뀌어져야 되면 소득계층도 바뀌어져야 돼요. 즉 새 집에는 고소득층이 살고 낡은 집에는 저소득층이 살게 될 때 이걸 하향여과 상향여과 이렇게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과는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변하는데 주택의 질적 변화도 일어나고 모두 변하는 거예요. 소득계층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니까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낡아지거나 새 집으로 바뀌어지면서 소득계층이 변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걸 여과라고 하고 새 집이 낡아지는 걸 하향여과. 낡은 집이 새 집으로 바뀌어지면 상향여과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학문적 용어가 들어가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건데 처음부터 우리 고가, 고급은 지역이 정해져 있을 때 새 집같이 좋은 집을 얘기하고 저가 주택은 낡은 헌 집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했죠. 얘가 이렇게 돼서 거의 100년이 지났다고 해보죠. 1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집이 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기울어졌잖아. 기울어졌죠. 진짜 낡은 집인데 구멍 뚫리고 비 새고 기울어졌어요. 무너질 수 있는 낡은 주택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낡은 주택을 뭐라고 하냐면 불량주택이라 그래요. 불량주택. 자 그럼 이제 보너스로 나오는 지문인데 불량주택은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질까요? 문제가 있어요? 아니죠. 낡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낡아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보수 비용과 가치상승을 비교했을 때 보수 비용이 크면 당연히 안 고치면 낡아지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주택이 만들어지는 건 시장에서 시장의 하향 여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지 시장의 실패와는 관련이 없어요.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낡은 주택까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무너질 수 있는 낡은 주택까지 하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 근데 여기까지 왜 하향 여과가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불량주택에 들어가서 살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어? 무너질 수 있대.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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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돈이 진짜 없는 소득계층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은 들어가서 살 집이 필요한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무너져서 위험할 수도 있지만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소득이 최저소득계층이에요. 진짜 작은 계층도 여기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수요자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향 여과 되는 거예요. 그럼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에서 하향 여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고 여기까지 하향 여과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시장에는 여전히 소득이 진짜 낮은 계층이 이런 집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불량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소득을 뭐 해줘야 돼요?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서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이런 위험한 주택 안 가고 시장에서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낡은 주택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량주택의 문제 해결은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철거가 아니라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과 과정이라 그래요. 이 내용을 그렇게 되겠네 라고 이해하면 말로 풀어냈을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보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자주 설명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상 틀어놓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게 주택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겠네. 여과를 이런 거 얘기하는구나 라고 도식화된 이미지로 머릿속에 딱 이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해석하면 쉽게 풀려질 수 있을 거예요. 여과 현상 보죠. 여과를 뭘 얘기하는지. 여과는 주택 여과는 주택의 질적 변화와 질적 변화라는 건 고가 주택도 있고 저가 주택도 있죠. 근데 이건 단순히 비싸고 싼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정해져 있을 때 새집과 헌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집 헌집이 바뀌어지면서 가구에 뭐도 변하는 거예요. 소득 변화가 나타나면서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여과라고 한다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주택 여과는 주택 질적 변화와 소득 변화가 나타나면서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주택 여과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하향 여과를 보죠. 자 고가 주택은 새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싼 집이 아니라 새집에서 새집이 하위계층의 낡은 집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나왔어요. 즉 고가에는 당연히 고소득층이 살 건데 얘가 하위계층의 저가 주택으로 바뀌어졌다. 그럼 이건 낡아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낡아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라고 한다. 왜 하향 여과가 일어났냐라고 원인을 묻는다라면 보수 계량 비용과 보수 후에 가치 상승분 중에 누가 커서 보수 비용이 크니까 고치지 않아서 낡아지는 거지? 라고 이건 뭐 당연히 상승적으로 이해하겠죠. 보너스 짐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너스 짐으로. 여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물을 때 하향 여과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보수 비용과 가치 상승분 중에 보수 비용이 크니까 고치지 않아서 낡아지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향 여과는 수선 재건축 때요. 우리가 수선되었다 보수되었다는 건 재개발 재건축 때에서 새집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낡은 주택이 수선 재건축 되어서 상위계층에 여기는 고가로 바뀌는 거예요. 고가로 바뀌어지는 현상을 이건 새집으로 바뀌는 현상을 상향 여과라고 한다. 왜 그러냐? 보수 비용이 5억인데 이걸 새집으로 바꿨을 때 가치가 올라가는 게 10억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치겠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고쳐서 새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 여과와 상향 여과는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고 내용을 보면 주택에 여과 현상이 일어나려면 여과가 일어나려면 주거지 이동이 필요해요. 빠져나가서 빈집이 있어야 새로 들어오겠죠. 그래야 소득계층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공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공가 발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여과 작용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중요한 건 모든이 중요해요. 모든에다가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모든 모든 소득계층의 주거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더라 라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 모든이란 말이 안 나오다가 33회에 처음 등장했어요. 34회에 다시 안 나왔고 35회에 또 나올 수 있다라면 이 모든이 중요해요. 특정소득계층에게만 고소득계층에게만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모든 계층에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상향 여과는 좋아졌을 거예요. 새집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별개로 보고 하향 여과조차도 모든 소득계층의 좋은 이유가 뭔지 보면 보죠. 자 이 고소득층은 이쪽으로 갔죠.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주거질이. 헌집에서 살고 있을 때 불편했는데 새집으로 갔으니까 좋아졌죠. 그래서 이 고소득층도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 저소득층 어떨까요? 초가집에 살고 있는 것보다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도 뭐여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향 여과, 낡아지는 것조차도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도 주거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에서 중요한 건 모든 소득계층에게 좋아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과라는 건 자 핵심은 이제 최근에 30회, 30일에 32회 나왔던 지문들은 다 여기서 비롯됐어요. 여기서 어느 지역에 저소득층이 유입되면 저소득층이 유입되면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서 증가해서 하향 여과 발생해서 저가 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해서 입지가 변한다. 이게 순차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한번 보죠. 어떤 지역에 이 지역이 있다고 해보죠. 이 지역에 이 지역에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에 유입이 있다고 해보죠. 이 지역에 저주택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살집이 필요하겠죠. 살집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살 집을 이 지역에서 사야될 집은 고가 주택을 원할까요? 저가 주택을 원할까요? 저가를 원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살 집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유입이 됐다라는 건 이 지역에 저가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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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가 뭐해지고 있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살린 사람이 많으니까 공급이 그 따라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이후에 저가 주택에 저가 주택에 주택에 공급이 늘어나게 될 건데 중요한 건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저가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뭐가 일어나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집을 만들어야 돼요? 날 가져야 돼요? 날 가져야 돼요.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집을 만든다고 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저가 주택이니까 헌 집, 낡은 집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다 낡아져서 저가 주택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낡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이걸 학문적으로 뭐라고 한다? 이걸 하향 여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택들이 다 하향 여과 일어나서 낡은 주택이 많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낡은 주택이 많아지면 이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다 새 집이 없고 낡은 주택들만 많아지겠네요. 그럼 입지가 변하겠죠. 개발 지역으로 낙후 지역으로 낙후 지역으로 그래서 낙후 지역으로 입지가 변화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낙후되고 있는 지역에 나타난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후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보죠. 첫 번째 어느 지역에 저소득층 유입되면 이 사람들이 살 집이 필요하니까 낡은 집의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거예요. 낡은 집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자 그러면 결국 낡은 집의 공급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야 된다? 하향 여과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입지가 낙후 지역으로 변화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 하향 여과를 중심으로 해서 언제 하향 여과가 나타나냐 그 다음에 하향 여과가 나타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시험 문제 될 때 자 하향 여과가 나타나면 저가 주택의 수요가 수요가 늘어나면 낡은 집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향 여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향 여과가 일어난 다음에는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낡은 집이 많아지겠죠? 낡은 집이 많아지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저가 주택의 공급량이 뭐한다? 늘어난다. 그래서 하향 여과는 뭐에 의해서 나타난다? 저가 주택의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하향 여과가 일어나고 하향 여과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변한다? 저가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1 하향 여과 2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되는 순서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어 당연히 그러겠네. 낙후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해석되면 돼요. 불량 주택의 문제 보죠. 불량 주택은 하향 여과를 통해서 낡아지는데 위험할 정도의 낡은 주택을 불량 주택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시장 실패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장 실패가 아니라 뭘 통해서 여과를 통해서 하향 여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향 여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무너지지 않을 위험하지 않을 정도만 하향 여과 되면 좋은데 왜 불량 주택까지 하향 여과 됐을까? 라고 얘기할 때 이건 소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불량 주택의 해결은 단순히 철거가 아니라 뭐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면 낡은 주택에 가더라도 위험할 정도의 낡은 주택은 안 가겠지. 그럼 시장에서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량 주택까지 하향 여과가 일어나지 않겠지. 라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과에 대해서 설명했었고 음 그럴 수 있겠네 여과 주택시장에서 어 한 번 듣고 자연스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도식화에서 그려줬던 내용을 자주 들어보고 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해석되시면 좋고 이렇게 설명해주는 건 저밖에 없어요. 자 주거불리 보죠. 주거불리 자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주거지가 분리된다 라고 나왔어요. 주거불리 주거지가 분리된다 근데 이 주거불리는 소득에 따라서 분화된다는 얘기에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은 섞여져 있다 나눠져 있다 섞여져 있겠어요 나눠져 있겠어요 언제나 나눠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소득별대로 주거지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나눠져 있다를 주거불리라고 얘기해요. 소득별 분화현상이라고 해요. 소득별 분화현상 내용을 보니까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소득에 따라서 분화되는 현상이고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정의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 이런게 됐어요.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 걸 외부효과라고 하고 좋은 영향 받는 걸 정 나쁜 영향 받는 걸 부라고 얘기해요. 외부효과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석해보죠. 이걸 좀 깊이 들어가면 제법 어려울 수 시험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까지만 제가 도식화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역시 잘 들어보시고 이런 거구나 라고 주거 분리가 자 우리 간단히 그냥 이렇게 이쪽을 두 개로 한번 구분해보죠. 자 두 개로 구분해봤을 때 여기는 고소득층의 주거지고 얘는 저소득층의 주거지라고 해보죠. 그럼 여기는 고가주택들이 있을 거고 여기는 저가주택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고가는 단순히 비싼 집이 아니라 정해진 지역에서 새집처럼 좋은 집 얘는 낡은 헌집이에요. 그럼 이 지역은 뭐 뭔가 기반절도 좋고 쾌적하고 쾌적한 게 주거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용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효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물에 있을 때 주택, 상가, 공장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죠. 가장 만족을 줘야 되는 효용성을 한번 생각해보죠. 주거지에 주택의 가장 중요한 효용성은 뭐예요. 쾌적성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쾌적해야 되고 상업용은 돈 벌어야 되니까 수익성이에요. 공업용은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효용성은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이라 그래요. 나중에 또 외워야 돼요. 이렇게 정의하는데 여기는 이제 고가 주택이니까 깨끗하고 뭐 좋아요. 아무 문제 없고 여기는 다 헌집들만 있대요. 그럼 여러 가지 기반설이 다 낡고 막 문제가 있겠죠. 여기 쾌적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는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의 외부효과라고 할 거고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나쁜 영향을 주겠죠. 이걸 부에 마이너스를 한자로 부라고 읽어요. 부에 외부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보죠. 저소득층은 좋은 영향을 주는 고소득층 쪽으로 이동하려고 할까요? 이동하려고 해야 하나요. 좋은 걸 얻으려고 할 거니까 당연히 얘가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고소득층은 가만히 있으면 섞어지겠죠. 가만히 있을까 도망갈까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쁜 외부효과가 주는 녀석이 이렇게 오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피하려고 도망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얘들은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결국 오는 만큼 도망가니까 합쳐지지 않을 거고 이걸 좀 더 자세히 해석해보죠. 자 이 지역을 한번 볼게요. 이 지역에서 여기에 집이 하나 있어요. 반짝반짝 고가 주택이고 이 주변에도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집들 주변 집도 다 고가 주택이에요. 새 집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에서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을 건데 주변이 다 쾌적하니까 좋은 영향을 주겠죠. 정의 외부 효과를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가 주택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낡아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낡아질까 안 낡아질까를 생각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집을 생각했을 때 처음에 고가였어요. 고가 주택인데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수 있죠. 낡아질까 안 낡아질까 집이니까 사용하면 낡아지겠죠. 근데 새 집으로 바로 바꿀까 안 바꿀까 바꿔요. 왜냐하면 얘가 시간이 지나서 좀 낡아지려고 할 때 보수 비용과 그 다음에 보수의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면 누가 클까요. 좋은 영향을 주는 거니까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들이 다 30억인데 얘가 낡아져서 얘가 낡아져서 10억이 됐다고 했다면 고쳐서 30억으로 금방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고치는데 5억인데 고치면 30억이 되니까 그러면 얘는 여전히 뭘로 남아있어요. 고가로 남아있어요. 이건 여과예요 주거불리예요. 여과일까 주거불리일까 이건 주거불리인 거예요. 얘는 이 얘가 낡아진 거로 바뀌어지면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됐다면 이건 하향여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고가 주택은 여전히 고가 주택으로 머물러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주변에서 다 고가인데 얘 고가도 여전히 계속 고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결론은 보니까 우리가 멀리서 바라본다면 고가 주택들끼리만 어울려 있게 되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고가인데 얘 하나만 낡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거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들끼리는 서로 어울려 있다는 얘기예요. 주거불리예요. 결론은 얘든지 얘든지 뭐 때문에 외부 효과 때문에 주거불리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보죠. 얘를 보죠. 얘를 여기에 집이 하나 있는데 낡은 주택이에요. 낡은 주택 저가 주택이고 이 주변도 다 낡은 주택이에요. 그러면 주변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쾌적성이 없으니까 그럼 영향을 줄 때 여기에 부의 외부 효과를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새 집으로 바뀔까 안 바뀔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가 주택이 있었는데 저가였는데 얘가 새 집으로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기가 보수 비용이 있고 가치 상승분이 있는데 얘 주변에 다 낡은 주택이니까 나쁜 영향을 주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보수 비용이 커요. 가치 상승분이 적어요. 그럼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요. 그럼 낡은 주택으로 여전히 계속 머물러 있겠네요. 그러면 저가는 여전히 저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결론 멀리서 또 바라보면 저가 주택 속에는 언제나 저가 주택끼리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주거 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갈 때 얘도 도망가서 섞어지지 않고 이 속에서도 고급 주택 속에서 저가 낡은 주택 하나만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기도 저가 주택 속에 고급 주택 새 집이 하나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주거 분리. 그럼 주거 분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외부 효과 때문이에요. 외부 효과.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건 얻으려고 하고 나쁜 건 피하려는 동기에서부터 주거 분리가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주거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문장으로 해석할 때 이건 어렵게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결론 주거 분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소득에 따라서 분화되는 현상이다. 주의할 건 용도별 분화라고 하면 안 돼요. 용도별 분화는 뭐예요? 용도. 주상공을 얘기하잖아요. 용도별 분화가 아니에요. 소득별 분화라고 얘기해야 돼요. 용도별 분화는 나중에 이제 개발관리론에서 배울 건데 직주 분리가 있어요. 직주 분리 직주 분리 말로 해석해보면 지금 뭐예요? 직장과 주는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다. 직장은 도심에 있고 도심은 집이 비싸니까 집은 외곽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은 주로 상업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업용과 주거용이 섞여져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더라 라고 얘기할 때 직주 분리라는 말을 쓰는 거고 직주 분리일 때 용도별 분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용도별 분화라고 하면 안 된다. 얘는 소득별 분화다. 그래서 주거 분리는 소득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섞여지지 않는 걸 얘기한다. 라는 거고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주거 분리 일어나요. 서울시의 전체에서 서울시에서 잘 사는 사람 어디에 강남에 못 사는 사람 외곽 쪽에 있겠죠. 여기에 인접한 근린 지역이라는 건 작은 생활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에서도 주거 분리 일어날까요. 강남에서도 좀 더 잘 사는데 또 못 사는데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로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작은 생활권에 인접한 근린 지역이라고 그래요. 작은 생활권의 지역을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언제나 발생한다. 어디서든지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왜 발생하냐 라고 얘기할 때 외부 효과 때문이다. 근데 좋은 건 얻으려고 하고 나쁜 건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보너스로 출세가 되는 거 우리 시험에 경계지역의 고가주택의 인근에 저가주택은 할증되고 저가주택 인근에 고가주택은 할인된다. 말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인접한 이 지역을 한번 보죠. 이 지역을 보면 이 지역은 인접해 있으니까 외부 효과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많이 받을 때 여기는 고가죠. 여기는 저가죠. 여기는 고가인데 얘는 비싸게 거래될까 싸게 거래될까 여기 고가인데 나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럼 비싸게 싸게 싸게 얘는 싸게 거래된대요. 듣고 있죠? 싸게 거래한다 싸게 파는 데가 어디예요? 할인마트 그래서 낮아지는 거 즉 어떤 수치가 작아지는 걸 학문에서 할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얘는 할인되어 거래된다 라고 얘기하고 얘는 저가주택인데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받으니까 얘는 좀 더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비싸게 거래된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할증이란 말 써요. 값이 커질 때 할증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경계에서는 경계 지역에서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계니까 여기 인접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낡은 집은 뭐 돼요? 비싸게 거래되어 할증되어 거래되고 그 다음에 새 집은 어떻게 싸게 거래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경계 지역이니까 나쁜 영향을 바로 받거나 좋은 영향을 바로 받으니까 이건 뭐 딱히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보죠. 우리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해석해 보면 자 여과와 주거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주거분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분리되는 현상이다. 맞죠? 이때 중요한 건 소득에 따라서 분리되는 소득별 분화 현상을 주거분리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에서 경계라고 나왔네요. 자 저소득층 주택은 경계니까 저가주택은 옆에 있는 고가주택의 좋은 영향을 바로 받을 거예요. 어떻게 거래된다? 할증되어 거래된다. 맞고 자 주택여과화 과정에서 여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실패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시장실패와 상관없고 여과작용 하향여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해야 돼요. 결국 뭐의 문제냐 라고 얘기한다면 소득의 문제인 거예요. 돈이 너무 없는 시장에 낮은 소득계층이 존재해서 불량주택까지 하향여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번에 보니까 여과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고가 저가 새집 헌집 변화되고 모두 일어나야 돼요. 소득 변화도 일어나서 가구가 이동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지문이 사실 중요한 지문인데 우리 문장에 출제자가 많이 속이려고 이렇게 문제를 내요. 잘 들어봐요. 여과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에 따라서 얘를 빼고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여과과정은 소득 변화에 따라 가구가 이동하는 것을 현상을 설명해 준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항상 문제를 풀 때 완벽한 정의는 이거예요. 얘와 얘가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문에 우리가 틀린 걸 찾아야 될 때 여과과정은 질적 변화에 따라서 가구가 이동을 설명해 준다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문제에서 질적 변화만 나타나면서 가구가 이동한다. 이러면 틀리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얘도 나타나고 얘도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문장에서 이거 하나만 나왔다고 완벽한 정의가 아니네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틀렸다고 정의하는 건 이것만 있다라고 하면 틀리죠. 그런데 얘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얘에 의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동시에 나타나지만 문장에서 얘만 나타난다 라고 그런 내용이 없다라면 하나만 나와도 틀리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5번 보죠. 저소득층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대요. 저소득층은 당연히 낡은 주택을 필요할 거고 낡은 주택의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 낡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낡아져서 뭐가 일어나서 하향 여과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무슨 주택이 많아진다. 저가주택의 공급이 뭐해진다. 많아진다. 라고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나타나는 건 뭐다? 하향 여과라고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는 그 다음에 하향 여과 나타날 거고 이게 나타나면 그 다음에 저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거야. 라고 해석해야 돼요. 14-2번 두 번째 문제 보죠. 문제 풀 때는 칠판 보면서 같이 풀고 책에 있는 건 집에 가서 여러분이 다시 또 혼자 꼼꼼히 읽어보면서 풀어야 돼요. 지금 보면서 책 보면서 같이 하면서 어 알겠네 라고 그냥 넘어가면 아는 거 같은 거지 진짜 아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틀린 거 보죠. 주거 불리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인자판 작은 생활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어디서든지 나타난다. 주택의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주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동할 때 중요한 건 모든 소득계층의 주거지를 개선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맞죠. 모든이 중요한 거죠. 저소득층에게도 좋을 수 있더라. 세 번째 보니까 하향 여과가 발생하면 낡아지는 현상이에요. 하향 여과 나오면 낡아지는 일이 발생하면 저가주택의 공급량 낡은 주택이 점차 많아진다. 맞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야 낡아지면 낡은 집 많아지겠지. 를 학문적으로 하향 여과가 발생하면 저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상향 여과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계량을 통한 계량을 통한 가치상승분과 주택의 계량 비용을 비교했대요. 작은 경우라고 나왔으니까 이런 지문이 나오면 항상 부등호 체크해서 잘 봐야 돼요. 얘가 주어져. 얘가 작은 경우죠. 작은 경우. 뭐가 큰 거예요. 보수비용이 큰 거죠. 보수비용이 크면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치겠죠. 그럼 낡아지니까 무슨 여과? 하향 여과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향 여과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치상승분이 작아서 보수비용이 크니까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낡아지는 일이 발생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향 여과라고 나와야죠. 중요한 건 가치상승분과 계량비용 보수비용을 비교했을 때 보수비용이 크면 계량비용이 크면 낡아질 거고 가치상승분이 크면 새집으로 바뀌어지는 상향 여과가 일어날 거고 4번이 틀렸고 공가의 발생은 주거지이동과 관련이 있어 없어요? 있죠. 주거지이동을 우리가 뭐라고도 한다? 여과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계층이 바뀌어지면서 주택시장에서 낡아지거나 새집으로 바뀌어지면서 소득계층 바뀌어지는 거 이때 주거지이동이 발생하죠. 공가가 필요하다. 소득계층이 바뀌어야 되니까 나가야 비어져야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정확히 이해만 하면 음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